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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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TV에서 뵙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범죄 심리학을 또 하시면서 현 교수님이시죠.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증거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박지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늘 그 알을 매주 저는 거의 봐요. 근데 박 교수님은 사실 그 알에 웃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황나 진작에. 사실 제가 오늘 이 프로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뭐예요? 저는 주로 이제 강력 범죄나 끔찍한 범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가 웃는다고 하면 정말 무섭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진짜 무섭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웃을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알은 다큐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명이나 후처리. 어떤 그 뽀얀 효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명 샤워를 좀 맛보려고. 조명 샤워? 어 저거 보조개도 있는데. 네네. 잘 잡아주시면. 중간중간 잘 잡아주시면. 잘. 보조개도 있는데. 아 이네 이런 일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 지금 갑자기 조명이. 어 감사합니다. 뮤지컬 조명을 쓰고 있어요. 어 정말요? 네. 뮤지컬이요? 아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여기 너무 공감해. 그 아래서 얘기하시는 모모요. 그 자주 쓰시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네. 아 그 모르시나요? 저는 이제 자주 보니까. 뭐뭐라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감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닮아간다라는 거죠.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 이건 말이죠. 아. 이건 아는 거죠. 맞아 맞아. 사건 얘기할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 저 사람 범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래서. 가능성으로 얘기를. 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아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는. 아 또 그러네요.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당정지어서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둘러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처리가. 네. 뭐뭐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 거구나. 네. 프로필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른한 살의 경찰대학교 교수님으로 임명이 되셨고. 서른한 살이? 야 서른한 살이면 굉장히 빠른. 네.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근데. 범죄심리학 분야. 뭐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와. 사실 그 범죄심리학도 정확하게 좀. 무엇인지 좀. 교수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범죄자의 심리.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나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주로 이제 보는 대상들은 학생들이죠. 강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래서 제가 범죄심리학으로 공부한 지식을 프로파일링에 쓸 수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읽고. 사람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프로이트의 이 좀. 뭐 얘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책꽂이 꽂혀있는 거 봐서. 또 읽어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초육 때 이거. 그게 제가. 서점에 가서 꿈의 해석 책을 샀는데. 꿈의 해석은 초등학교 6학년이 절대 읽을 수가 없어. 여섯 페이지인가 일곱 페이지까지 밖에 못 읽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거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사람이 하는 것에 실수란 없다. 말 실수를 한다든지. 행동에서 잘못을 한다든지. 이런데도. 본심이나 이런 게 숨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좀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하면. 우리 그 주변에 지인분들이. 교수님한테 그럴 것 같아. 너 지금 나. 너 지금 나 분석하고 있지.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아요? 어 그런 이제. 쓸덤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뭐냐면. 그냥. 어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은 없고. 다만. 가장 유용한 능력이. 지하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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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역에 내릴 사람 찾는. 아. 진짜. 맞춰요? 정말 최고의 능력이죠. 맞추죠. 그걸 어떻게 맞춰요? 내가 내리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거든요. 진정리를 한다거나. 최고의 싸이는 보던 휴대폰을. 내려놓는. 왜냐면. 보던 휴대폰을. 내려놓을 일이 없거든요. 없죠 없죠. 내리려고 두세 개 전부터. 계속 좀. 확인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한 심리학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지금. 지하철에서 미리 내릴 뿐. 아니 현실적으로. 바로 그거죠. 지하철에선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이제 가서. 그 혹시 유재석. 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이런 느낌. 연예대상의 저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심리학 이론에도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수행을 보이면. 시간이 갈수록 수행이 떨어지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지금 최고의 자리에서. 계속 10년이 넘게 가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유재석 씨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게 가능하려면. 그 전해보다 200%, 300%를 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단순히 뭐 재미있고. 웃음을 유발하고. 이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배려가 없으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할 표정 나오세요. 아, 그래요? 아니, 다시 보내. 지금 약간 그할 표정. 무슨 표정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냉철한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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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교수님께서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범죄 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심각한데. 불법 촬영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꿀 수 있는 폐해, 부작용.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잘 모르고. 그리고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의 일상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하는 어떤 지하철역 안이나 나의 직장, 화장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공포심.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알려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의 처벌도 좀 굉장히 좀 강화가 돼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의 좀 경각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진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혹시 좀 있습니까? 제가 엠범방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익근무요원 강 씨의 범행이거든요. 그게 본인의 선생님이었던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급기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어떤 사례. 이런 거를 또 조주빈과 논의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께서 국민청원을 직접 올리신 게 있어요.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숨 쉴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청원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토킹이 나중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어떤. 그 전조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스토킹도 여전히 구해 행위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아서. 이거야말로 살인의 예비죄로 처벌을 하면 여자들의 죽음의 3분의 1 정도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런 괴롭힌 범죄들. 그런 범죄들은 피해자를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지.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회가 그냥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그런 관념을 빨리 저는 없애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법률들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범죄자들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잡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세우고.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반드시 잡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까지.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그냥 이 사람이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많은 또 사회에 관심이 이곳에 쏠려 있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좀 이어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법이 강화가 돼서. 진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부산 엄궁동 살인 사건이었고. 살인 무명을 쓰고. 교도소에 20년 가까이. 복역을 하신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문에 못 이겨.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째서 살인사건 피해자 진술 조서에. 유독 이 서류에만. 날짜가 앞뒤로 다 빠져있는지. 이게 정말 실수인지. 두 분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이에요. 나중에라도 노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거를 남기셨던. 이게 2000패인지. 여러 번의 조사에 걸쳐서 자백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넘어가다가. 아 이분들이. 그때 그 장소의 아이에.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경찰이 두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고. 마침내 법원도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에 고문이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자료 수집이. 재판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아 앞으로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은. 평생 못하겠구나. 이야. 그게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뉴스 속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거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를 33년 만에 특정했습니다.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 이제 한국에 미제 사건이란 건 없다. 맞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 언젠간 범죄지 잡힌다. 그 메시지를 잠재적인 범죄자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아 선생님 혹시 결혼을. 네 했어요. 남편분은 약간 좀 뭔가. 그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거짓말 같은 건 잘 못 하시겠어요. 아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갔다 왔어 했을 때 뭐. 아니 솔직히 그냥. 그냥 교수님이. 네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는데도 왠지. 다 할 것 같은. 아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거짓말을 못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교수님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낫지 않겠어. 아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내 삶의 낙이라고 할까요? 교수님의 가장 큰 낙은 뭡니까? 우리 남편이고요. 우리 남편. 남편이요? 네? 남편이 나의 삶의 낙. 네. 왜요? 그게. 혹시 결혼하신 지 얼마나? 4년? 4년? 어 근데. 이 얘기에 그냥 바로 나오실 정도로. 내 남편이 삶의 낙이다. 네. 아 왜요? 아 왜요? 그게 다 이러지 않아요? 아 왜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러지는 않은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전기죠. 무전기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세요? 저는 남편한테. 어 얘기를 하세요. 어 몇 년 후에 남편? 어. 전후 뭐. 지금 이 시점에. 녹화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오라고.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오라고. 아 그럼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얘기를 직접 하세요. 아 진짜요? 아니 뭐. 거기 그렇게 뭐 웃긴 게 있어요? 아 진짜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네. 아 교수님도 정말. 무슨 꽁 튼 줄 알았어요. 빨리 오라고. 했어요? 아 저는 궁금한 게요. 교수님 남편분 처음 딱 뵀을 때. 느낌이 오셨어요? 아 이 사람이다. 흔히들 뭐. 뱃소리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종소리가 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메일을 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말만 보고 그런 걸. 근데 이제 사람이 이메일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말해 주거든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이 중언부언만이 타는 거는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는. 그만큼 태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범죄자들이. 아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싶은지를.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죠. 괜히 말이 길어져요. 범죄자들이 그렇습니까? 계속 이제 뭔가를 붙이고. 뭘 하면 할수록. 더 너가 범인이라는 걸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아 네. 쓸데없는 거. 지금 아주 아주 그냥. 이 표정 진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근데 제가 어떤 때 화가 나냐면. 그런 되도 않는 변명이나. 그거 있어요. 되도 않는 거짓말 같은 거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꾸 이 사람은 뭐 자꾸 얘기를 붙이고. 자기가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 아예 애초에 범죄를 저지하지 마라. 저지르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무나 똑똑하다. 좋다. 스텝 바 스텝. 유키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200. 200. 이야. 화이팅. 창업 초기의 기업이 연구 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적 등으로 위기를 겪는 시기를 가르켜. 이것이라 합니다. 힌트.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게 200만 원짜리 문제였죠. 이게 200만 원짜리 문제였죠. 이게 200만 원짜리 문제였죠. 모르겠어요. 자 150만 원 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과거 이곳에서 금광을 찾던 사람들이 혹독한 더위로 인해 다수 사망한 데서 이름 붙었습니다. 옐로우 스톤? 옐로우 스톤. 옐로우 스톤. 아입니다. 오케이. 정답은 데스벨이죠. 아휴 몰랐어요. 자 그러나. 자 1 2 3 돌려주세요. 자 뭐가 나올지. 올라가 올라가. 족발 쿠션. 잠시만요, 보는 각도에 딱 하신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아깝다. 아, TV. 네. 아, TV 발음패. 교수님께 족발 쿠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예요? 얘네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